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도전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불러주시고요. 각 반 대표로 한 분하고 모셨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모르셨나요 천당촌 성장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가도 고쳤다도 자녀도 키우며 아픈 풍부 양성에 풍속도 갔어요 허무는 풍속 같은 그리움의 고향 꿈에서도 들려요 선사의 정설이 천당촌 이런 날 보람 썼다고 서울로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고 모르셨나요 천당촌 성장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천당촌 성장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가도 고쳤다도 자녀도 키우며 가끔은 모르셨나요 천당촌 성장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가끔은 모르셨나요 성장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꿈에서도 들려요 선사의 정설이 봄배꽃이 피는 날 보람선 타고 서울로 왔어 봄배꽃이 피는 날 보람선 타고 고창에서 왔어 봄배꽃이 피는 날 보람선 타고 고창에서 왔어 봄배꽃이 피는 날 보람선 타고 서울로 왔어 봄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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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발라